어깨가 그냥 위까지 올라와서 내가 지킬게! 나만 믿어! 어머! 귀여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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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아 허허허 썸이라는 걸 좀 확신했을 때는 손은 막혀야죠 손은 막혀야죠 손은 막혀야죠 손은 막혀야죠 손은 막혀야죠 이렇게 닿는 것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는데 연락하던 여자애가 머리가 묻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딱 떼졌는데 막 이렇게 훅 들어오대 그럴 때 좀 살리지 않나요? 아! 저 같은 경우는 눈 마주 치고서 달래주는 걸 좋아해요 어! 종현이 그랬어요 일부러 막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얼굴 마져보고 막 아! 화가 다 싹 날아야 이거 청정의 환기가 자! 아! 순시부터 어려웠는데 여자 쪽에서는 핫팩이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 줄까? 하면서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지워줄 때 몸이 막 불탈으로 막 불 입술이 막 건조한데 이렇게 갈라 줄 때 간접 키스 번져! 야 우리 저거 먹으러 가자 데리고 가는데 자는게 하면서 나는 오늘 그거 말고 딴 거 먹고 싶은데 애교스러운 눈빛? 갑자기 입맛이 펴지 오! 야 그거 맛있겠는데? 나 된장가자! 이런 거 할 때 좀 그러지 않아요? 귀여워 근데 이런 거 막 할 때 또 눈 마주치잖아요 그치 눈 마주치지 아이컨택 하지 추울 때 야 나 추워하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팔짱 낄 때 제 자체가 핫팩이래요 그냥 얼굴로 완전 빨개져가지고 하지만 손은 빼지 않는다 그렇지 길거리 같은 데의 경우도 사람들의 치일 경우가 있잖아요 팔 잡으면서 야 나 좀 데리고 가 막 이럴 때 그럴 때 누워보는 난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? 어깨가 그냥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내가 지킬게요! 나 맘에워! 이제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기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막 계속 기대고 아 나 피곤해 그래서 이렇게 아아 바삭바삭바삭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아 아 알았어 평온하게 기대게 돼 안 먹을 때도 가끔 있지 나 이거 좀 닦아줘 막 이러면서 표지 이렇게 꺼내서 손 닦아줘 옷 사다 보면은 입어보고 벗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털? 그런 게 묻을 때가 있어요 종윤아 나 이거 좀 떼줘 막 이럴 때 마음 속에 이제 막 그냥 날뛰는데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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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면 이제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해봐! 그냥 친구일 때 그냥 친구가 그냥 떼주지 아 없어! 아 뒤에서 백허 갈 때 뭐야? 행운을 ultimate 기쁘윤 아 어깨 molé 썸려를 독서질을 갔었어요 나는 이제 좀 시간이 늦어져서 데려다 줬어요 쟤 눈을 가와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나만 aze 그냥 気 썸 이상의 단계가 된것인가 설렘을 느끼게 되죠 좋아요 구독 알림점저까지 부탁 드릴게요 안녕!